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성남시의회가 지난 16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주향 민주평화통일 성남시협의회 사무국장을 선정했습니다.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시의원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,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계획서 검토,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평가,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활동을 합니다. 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. 윤창근 의장은 위촉장 수여 후 위총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.